한 둘 다 하고 있어 저기 저거 그러고 있어 도연아 도연아 이게 뭔일이야 또 한 통 더 새로 샀어요 우리 바닥에 밥 시간 오늘은 밥 달라고 안 침울거려? 서운한데요? 오늘 날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근데 마당은 젖어있는데 지금은 비가 안 오긴 하네 원래 루틴으로는 첫 수 먹고 도윤이를 안고 나가서 좀 재우고 저도 커피 한잔하고 우리 강아지도 산책도 좀 하고 그러고 와서 이유식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잘 모르겠네 도윤이가 이거 먹고선 이유식 먹어야 되는 시간 전까지 자긴 잘난지 모르겠어요 도윤아 이거 도윤이가 도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되는지 도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 그치? 슉! 자! 도윤이가 책 읽어 자! 도윤아 이거 무슨 내용인데? 몰라? 왜 또 인상 썼어? 왜 또 심각한데? 아 이거 책을 넘기고 싶어? 아 이거 넘기고 싶어 책을? 자 한장 넘기고 자 다시 집어 아 닫고 싶어? 아니야 책은 읽어야지 닫는게 아니고 자 이렇게 자 책 봐 아니 뭔 줄 알고 이렇게 보고 있는거야 도대체 우리 독서왕 책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야? 문이 닫혀있었는데 열렸대? 응? 라인씨가 더웠는데 추워졌대? 너무 충격적이야? 도윤아 동생이 울어요 동생이 오세요 충격이지? 동생이 왜 울었다 웃지? 왜지? 왜지? 도윤아 동생이 오세요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바닥에 놔줘야 되나? 여기를 좀 엎어놔야 되나? 도윤이 소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신랑 퇴근하고 오면서 소서를 당근을 해올건데 도윤이가 과연 의도대로 잘 해줄 것인가 도윤이 저거 꼬끼 잡고 싶다며 이거 이거 자 도윤이 꼬끼 잡으러 가 도윤이 꼬끼 잡으러 가 뭐야 의도한게 아닌데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뒤집었어 도윤이가? 도윤아 다시 도윤아 도윤아 엄마가 부른게 아니었잖아 응? 그래 그거 잡아라 잡어 잡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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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윤아 뒤집어라 김다윤 뒤집어 어제 저녁에 저도 늦게 자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도윤이 눕혀놓고 저도 옆에 누웠어요 그래서 도윤이는 마조리카 앵글이 됐어 그치 도윤이 왜 뒤집어 뒤집고 싶으면 뒤집어 양껏 뒤집어자 양껏 뒤집어 야 니다요 뽀롱뽀롱 뽀로로로 뽀롱뽀로로 이거를 한 10초 15초씩만 돌렸었는데 인터넷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구요 이거를 한 3, 40초 정도 돌려서 이 안에 부글부글 끓는 이 안에 그 부글부글 끓는 그게 보이면 그게 보일 때까지 이렇게 돌려야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부러 저는 조금 더 돌리고 있어요. 한 30초, 40초? 30초, 40초 정도 돌리면 좀 많이 뜨겁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식혀가지고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풍을 하면 안되는데 도유나? 누나 엄마가 이유식 대파놨는데? 허풍을 하네. 큰일 났네? 오늘은 흑임자 배죽 먹을 거거든요. 흑임자 배죽 시커매 아주 시커먼 거 먹으면 시커먼 똥이 나요. 누나 허풍을 하면 안되는데 어떡해 아 오 맛이 좀 평소랑 다르지? 도유나 맛있지 않아? 엄마 흑임자 인점이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지? 아 그거 할 거야? 그래라 다급했는데 막지 못했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 그거 반찬이야? 도유나 도유나 아주 매력감됐어 지금 아 지금 있잖아 수염 안 깨끗은 백수 같아 아 암 흑 퍼 먹고 있어? 우리 도연이 흑 퍼 먹는 거 같네 아 머드 축제가 같고 머드 퍼먹는 느낌 도연이는 그 치발개에서 맛이 나는 거 같아? 아 그렇대 저 퍼먹고 잠을 5분밖에 못잤거든요 제가 침대에 눕히자마자 바로 깨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서 하이테어에서 잠이 들었었잖아요 그래갖고 잠들자마자 제가 침대에 눕혔는데 바로 깨가지고 5분정도 밖에 못잤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 어떡하지 했는데 맛이 있는지 재미가 있는지 짜증은 않네요 되게 행복해보이네? 지금 반쯤 먹었구요 계속 먹게 먹고 잘 먹거든요 반쯤 먹었는데 정말 한 2주 정도 밖에 안 나간 자취생 됐어요 이거 좀 좋아 조윤아 아유 세상에 조윤이 밥 80ml 다 먹었어요 이웃이 그리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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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적 때문에 조윤아 조윤아 누구 혼내주러 갈려고 그렇게 험악했어 지금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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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짬이 덜 찼나봐요 흑임자죽 이런걸 먹이면서 가운을 안 입혔어 엄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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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잤어 3시간을 내리잤어 니가 니가 3시간을 내리잤다니까 두윤이가 그랬어 아 잘잤어 잘잤어 왜 윙크해 엄마한테 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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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속은 모르겠구요 저 매일 이것만 주세요 도윤아 도윤아 아까보다 좀 더 빠르게 수염이 자라났어 지금 자라나라 도윤 도윤 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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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도윤이 수염 내면 얼마나 웃길까 이럴 때 내가 막 수염 나하고 막 여자친구 생겼다고 데리고 오고 막 그치 도윤아 그 때 되면 엄만 또 깨닫겠지 그래 자식새끼 다 키워봐야 소용없어 걔나 키워야지 뭐 이러면서 아 아 알겠다 중기 6에서 8개월 초기가 4에서 5개월 중기 6에서 8개월 근데 그때 여기 써있었는데 아 여기 있구나 아 6에서 8개월 그렇구나 그렇구나 잘 읽었네 아니 6에서 8개월 그 중기부터는 하루 두번 이유식을 하라고 써있었는데 제가 이게 언제까지가 하루 두번이지 싶었는데 8개월까지네요 8개월까지 하루 두번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런식으로 하고 근데 궁금한거는 수유량이 궁금한데 수유 보통 수유량은 얼마나 해야되나 입으시오 갖고있는거 다 내놓으시오 산적 한 결과 으으으으로 그래 그래그래그래 더 줄게 둘나 이모양이 꼬리 되가지고 해탈의 해중 에 했었어? 엄마 물 벗고 있는 동안? 에잉 그래 같이 씻자 엄마랑 에잉 들어가면.. 다리 다? 겨우 다 아파! 도연아! 턱걸이 턱걸이! 안간지 못했다 아주! 도연아! 다리가 닿긴 닿네! 아 이게 돌아가나 보네 판이? 어 판도 돌아가고 이것도 다 돌아가 아니? 아니 이게 뭐라 아니 이게 뭐라 이게 원래 도연아 도연아 도연이 너 도연이 다리 짧은 거니? 응 도연이 왜 바라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툭툭 흘려 맛있겠어 말이? 아 밥 먹을 때 됐어 그런가? 도연이 뭐 저거 꾹 찌고 있는 거야? 저거 말 저거 뭐라고 저거 꾹 찌고 있는 거야? 도연아 그거 도연이 거야? 진짜.. 둘이 되게 사랑한다니까? 무복시키고 있으면 도연이가 긴장 엄청 쏟아 봐 쟨 누군이? 저거 저거 쳐다보니 어 와야 어 와 쳐다봐 쳐다봐 이 투샷 너무 웃기다 시끄만 많이 잘라 으이이이이이이이우 어 아싸싸 오늘 도연이 접종하러 가는 날인데 사람이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 조금 힘든데 내일 가볼까 했는데 내일부터는 영하 몇 도라고? 영하...영하 8도 이러던데? 보자 이리 보자 그래 영하 6도, 영하 3도 막 이렇대요 목요일은 영하 8도 금요일은 우리 이제 이사가야 되니까 오늘만 최저, 최고가 8도 8도 오늘만 날이야 오늘만 어제는 또 비가 엄청 왔거든요 어제는 비 오고 내일은 막 영하 6도 오늘밖에 갈 날이 없는 거예요 귀첸치만 움직여야 돼 제가 지금 허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허리에서부터 시작된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어제도 되게 일찍 잤어요 이제 도연이 신랑한테 이제 맡겨놓고 신랑 퇴근해가지고 쏘서 타는 거 보고 제가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 폼롤러로 허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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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잤는데 축구도 그래서 저는 못 봤어요 이렇게 사람이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 근육들이 다 뭉치고 살이 아린 느낌이 지금 있어서 아 그래서 오늘은 좀 피해볼까 했는데 도연아 내일은 영하 6도래 그렇다고 영하 6도에 너를 데리고 나가자니 그것도 좀 그래 그치? 오늘은 이유식이 다 새로운 재료들이 들어간 이유식들이라서 오늘은 이유식을 건너뛰려고요 먹던 재료들만 들어간 이유식이 없어서 오늘은 새로운 게 하나씩 다 추가가 돼 있는 이유식들밖에 없거든요 지금 냉장고에 그래서 오늘은 이유식을 좀 건너뛰려고요 맛있는가? 엄마도 배가 고프구만 날이 추워서 조금 꽁꽁 싸냈거든요 이러면 어디다 갔다 오려고요 어? 가려 오셨네 노윤이 변비가 심해갖고 변비 약 하나 받았고요 주사는 아주 씩씩하지 않게 잘 맞았어요 주사 놓기도 전부터 울고 있어가지고 너무 웃겼어 도윤이 나무 갔어 도윤이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중간에 그 병원에서 언니 만나가지고 언니도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도윤이 변비가 있어가지고 처방을 받았는데 이거를 처방받은 걸 약을 먹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푸른 같은 걸로 되는 건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같은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만나가지고 같이 왔어요 근데 배가 고파 다른 건 모르겠고 배가 너무 고파요 소아과에서 구독자분을 한 분 만나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갔는데 도윤이 맞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너무 웃긴 거는 애기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이런 거? 그냥 동그랗게 생겼는데 응 알았어 알았어 안 그럴게 도윤이 체중 조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진료받던 선생님 말고 다른 분 오늘은 좀 일찍 그냥 되는 분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도윤이 체중 조절해야 된다고 하셨고 원래 진료받던 선생님한테 설소대를 물어봤을 때 굳이 자르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자르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도윤이가 쪽쪽이를 하는데도 혀 차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물어봤어요 설소대를 그때 안 잘라도 된다고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요새 들어서 조금 혀 차는 소리가 쪽쪽이를 물면서도 많이 난다고 그랬더니 너무 애매모호하게 설소대를 자르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냥 안 자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환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잘라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 어차피 이사가면 병원을 옮기거든요 어차피 집 앞에 소아과 많은데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 동네가 소아과도 많고 한 동네라서 그래서 이제 옮겨 가면은 옮긴 병원에다가도 한번 물어보려고요 설소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도 잘라야 되겠다 아니면 굳이 안 잘라도 될 것 같다 하면은 거기서 얘기한 대로 듣고 다음 주에 바로 가려고요 이게 설소대를 제가 듣기에도 6개월 이전에 하는 게 이제 애기들이 힘이 많이 없어서 6개월 이전에 하는 게 좀 수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다른 병원 가서 물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변비가 요새 조금 있어가지고 변비 그 약을 받아는 왔거든요 오늘부터 한 3일 정도? 3일치 되는 것 같아요 3, 4일치 약을 좀 먹고 근데 약이라고 하기에는 그게 약간 유산균이더라고요 4로 돼 있는 건데 물약통에다가 물이랑 같이 섞어서 먹이면 된대요 이렇게 먹이면 될 것 같아요 아빠 배고파 12시 1시인데 12시 58분이거든요 저는 먹은 게 없어서 텐텐을 계속 약국에서 텐텐 있길래 텐텐 하나 사가지고 텐텐 까먹고 있었어요 알겠어 먹어봐 왜 왜 왜지? 이렇게 가지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도윤아 이거 뭐 짱푸짱푸 하고 한다는데? 도윤이는 짱푸짱... 너네 그냥 서로가 궁금한 거야? 도윤아 도윤이가 너 궁금하네 안 쳐다봤으면 좋겠어? 왜 딴 데 와? 어디 봐 어디? 어디 봐 어디 전체적으로 앞으로 쏠려 있지? 원래 이러나? 시원하네 타유 타유다 아 꼬마 빠스 꼬마 빠스 뚜루루 꼬마 빠스 꼬마 빠스 타유 타유 하ád 하앮 전체적인 하이팅 하이팅 제발 뒤집어주면 안되네 되게 뒤집기 싫었나보다 그지? 세연아 제가 그 위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문득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는게 생각이 나은거에요 그래서 요리 좀 내려봤어요 책 읽겠다 도연아 책 읽어 자 도연이 해 그냥 도연이가 테이블을 빼고 자 책 읽어 자 도연이가 읽어 닫을거야? 안 읽고 닫을거야? 오늘 안올줄 알았는데 펜티형 펜티형 기저귀가 와가지고 오늘 저녁부터는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다리쪽이 살짝 축축하더라구요 쉬가 좀 많이 나왔었는지 어제 새벽에 한번 갈긴 갈았는데 히힛 근데 박스가 좀 더 큰거 같네? 잠 들었나? 잠 들었나? 쑤쑤쑤쑤쑤 어디갔어? 도연이 오늘 컨디션 안좋아? 오늘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런지 뭐라고 하지?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내려놓으면 이유 없이 우는게 좀 있는 날이에요 구치 도연아 오잉 방금 오늘 구독자분이 꼬꼬맘 하띠라는걸 알려주셔가지고 구매에 성공했어요 꼬꼬맘 꼬꼬맘 오늘 되게 뒤집을랑말랑하는 곡이 있는데 아쉽다 아쉽다 아쉽어 아쉬워 아쉬워 표정 안좋은거 아냐? 아니야 되게 행복해보이는데 먹겠대 먹겠대 아빠 먹겠대 아 당했어 조심하시라고요 예?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어 내가 널 걱정해 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시는 아버지가 아시는 남자 아이돌 노래는 제일 최신 노래야 예예 도연이한테 먹혔어 손? 괜찮아 손? 응 기분 좋던데 손 없어? 아 기분 좋았어? 촉촉? 되게 촉촉하지 아니 되게 흡입력이 좋아 하지마 아무리 씻었다 그래도 도연아 놀고 있어 엄마도 오야오야 하고 올게 엄마 버리고 나간대 뭔 소리야 어제 비어가지고 못 나가서 그런거지 이 추운데 집 나간대 끝 시원 또Pod 몇시에 먹여?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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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좋아해 비행기 슉 공기 objeto чт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